안녕하세요. 이만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만나기 위해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와떠지 마이자 쫓아와가지고 카메라 앞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거는 작가니 제목이니 이런 거는 생각이 안 나고 그 시 첫 번째 단락이 생각나는데 님에게는 아까울 거 없어 무엇이나 주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워넣어라. 이는 내용입니다. 보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뒤에 지게, 인욕, 선정 이래가지고 제목이 육바람일 것 같아요. 이 시 구절처럼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다 드리고 싶습니다.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부를 어렵고 힘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역학은 정말 단순하고 쉬운 건데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게 공부하는지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물론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옛날에는 좀 어렵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30년 넘게 이제 현장에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역학이 너무 쉽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역학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제가 아직 말재주가 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가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단순한 거야. 역학 공부 어렵게 하지 마. 많이 하지 마.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말 속에 힌트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 사주 보는 방법을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조금 색다르게 한번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주는 본다. 어떻게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정말 뭐 이것저것 보는 것만 하세요. 보는 것만. 절대 다른 거 하지 말고 보는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사주를 풀려고 그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막 거기다가 막 오만그때 한 거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주를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제가 또 제거 왔는데 오늘 말할 것도 이제 여기 좀 제가 제거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수백 개를 할 거예요. 이런 연습을 수백 개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여기 나무 한 그루 있죠. 아주 멋진 소나무입니다. 자 보입니까? 여기 이제 소나무가 한 그루 딱 있어요. 음 색깔이 자 여기 이제 멋진 멋진 소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이게 이게 아 자 이게 안 그리지네요. 자 멋진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자 그냥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십시오. 보면 소나무 한 그루 있구나.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가위가 있죠. 가위가 한 개 다이고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러면 이 소나무를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분재라 그러죠. 분재 분재 억수로 비쌉니다. 그러면 이 소나무가 어떻게 되죠? 이쁘게 꾸미지겠죠. 아름답게 또 뭐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소나무가 꾸미집니다. 자 이제 어 소나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에다가 가위 두 개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봤어요. 그대로 지금 본 거예요. 딱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싹 옮겨보겠습니다.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사주 어떻게 되죠? 이거 이거 사주 한번 봐보십시오. 예 여기에 지금 아까 소나무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나무 나무 여기 있죠? 예 나무 옆에 소나무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가위 경검 신검 중에서 경검은 양이니까 크고 단단하고 무거운 거 이런 거니까 이제 경검은 도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신검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작은 거 아름다운 거 오목조목한 거 그러니까 이제 가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한 개 더 아이고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한 개 더 아이고 두 개가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옆에 그림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림과 똑같죠? 물론 이제 이쪽에 뭐가 나타나느냐 밑에 뭐가 나타나느냐 그거는 다음번에 그거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목을 때만 다 보려고 그러면 그거 막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머리가 무겁고 막 해가지고 맨날 그냥 개부림 펜잘 개부림 펜잘이 머리 아플 때 먹는 진통제입니다. 그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단순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잠깐만요. 제가 오늘 카메라를 세대를 찍었으니까 아유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옆에서 조수가 탁탁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카메라 이거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뭐 하려 뭐 조명하려 이래가 이제 좀 제가 어지러지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저거 나무 그 다음에 뭐 가위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거 어떻게 공부해 그거 어디 있어 나 그런 거 공부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죠. 제가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제는 제가 앞으로 계속 들 거예요. 계속 예제를 들면서 여러분한테 그냥 보는 훈련을 자꾸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절대 여러분 생각을 넣거나 이해를 넣거나 뭐 다른 걸 막 삽입을 해가지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기만 딱 하게 되면 뒤에는 보면 척 알아집니다. 보면 탁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깨끗해봤자 한 한 2,300까지 하면 여러분이 어떤 2,300까지 되게 한 4,500까지 정도만 하면 웬만한 거는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이런 걸 앞으로 계속할 건데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좀 해야 되죠. 책 여러분 드린 이거 저희들 북극성 3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을 임대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책을 안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 책 중에서 몇 페이지에 있는 거니 이 책에서 도대체 그게 어디 있어 이러는데 이 책 13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이제 십간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십간이야기는 값이 뭐고 얼이 뭐고 병이 뭐고 무가 뭐고 이렇게 막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13페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169페이지 169페이지에 보면 십간논이라고 돼 있습니다. 십간논 십간논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6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니까 제법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십간논별론 십간논별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169부터 240페이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십간논별론이 169페이지부터 240페이지니까 제법 불량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분량이 한 이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책에서는 많은데 아까 13페이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해준 거 169페이지부터 그 뒤에 이제 그 시간 월별로 해가지고 1월달에 무슨 일 2월달에 무슨 일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으로 읽어서 녹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스마트폰에 보면 음성 녹음 부분이 있어요. 음성 녹음 앱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입으로 정확하게 처음 이제 그걸 내가 잘 읽는다 못 읽는다 그건 정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읽어가지고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번에 볼 때는 이 소리내 읽은 걸 어떻게 됩니까? 1.5배속 1.5배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2배속 2배 빠르게 이걸 틀어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눈으로는 보고 길으로는 듣고 이렇게 해서 최소 10번 마음같았으면 한 100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들으면 더 좋습니다. 이게 아까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음식이나 문화나 이런 걸 잘하려고 하면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역학에 여러분들 역학에 여기에 어떤 글자가 나오더라도 결국 가벌병력 무기경신인계 밑에는 자축이며 진성이미 신류수래 그리고 오해는 육신들 비경급제 식신상관 그리고 밑에는 장생목욕관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글자가 나와도 결국 244개의 언어의 조합이에요.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식간론 식간 가벌병령 이게 뭐다 그게 월별에 어떻게 작용한다 이거는 이 글자 안에서 끝없이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처음에 한 번 읽으면 당연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한 번 더 보고 그걸 녹음을 해서 청각하고 시각 이걸 사용을 하라는 이유가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 오감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몸으로 완전히 체화시키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한 서너 번 읽어보니까 알겠다. 그게 아니고 계속 해가지고 입에다 줄줄줄 붙여야 되고 머릿속에 탁 보면 착 나와야 되고 몸에 탁 치면 탁 나올 정도로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기초 체력이고 기초 훈련이 그 다음번에 사주를 가지고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 아 저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글자가 하나 나갔다 해도 여기서 여기에 아까 나무 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 끝물이 이거 이거 하나를 제가 일부러 피워놨습니다. 여기는 그림에 안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피워놓는 이유가 원고하니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 보면 끝없이 여기 조금 줄이겠습니다. 여기 대운 여기에서도 끝없이 글자들이 나타나죠. 여기에 대운에서도 시간논들이 끝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운에서도 이 가벌명정무기 경신하는 게 이 글자들이 끝없이 나타나고 월운에서도 끝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를 피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피아놨다기보다도 이제 이거는 딱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기서 뭐만 있으면 기가 차겠는데 하는 게 나옵니다. 뭐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딱 하나 있으면 이거 말고 뭐만 있으면 기가 차겠는데 여기 소나무 분재하고 있는데 소나무 나무가 한 그루보다는 몇 그루가 있으면 좋죠? 그렇죠. 백 그루 천 그루 만 그루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면 분재해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팔아가지고 돈을 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좋죠? 이 자리에 이 나무들을 백 그루 천 그루 심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죠. 땅 그것도 칠폭한 땅보다는 마른 땅 우뚝 솟은 땅 뭐죠? 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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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에 만약에 무토가 있다 이러면 뭐 사주 보면 그냥 빙그레 웃음이 나오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사이다 어쩌는 잡아야 되죠. 어쩌는 잡아야 되죠. 이렇게 이제 탐스러운 사주가 가끔 정말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런 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이게 딱 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그게 딱 나타나가지고 아까 그런 흉체가 딱 조합이 나면 이 10년 동안은 뭡니까? 괜찮죠. 10년 동안은 괜찮습니다. 행운에서 만약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월운에서 나타났다. 그 한 달은 괜찮습니다. 월운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주에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대원에도 나타나고 1년 후는 한 해니까. 1년 후에는 어떡하든 10년에 한 번씩은 와요. 10년에 한 번씩 오니까 뭐 근데 없는 것보다는 낫죠. 이렇게 이제 사주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보고 이야기하는 사주는 단순하게 봐야 됩니다. 절대 복잡하게 보입니다.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막 이걸 넣어가지고 봤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역학 권리를 몰라가지고 사주를 안 보겠습니까. 그다음에 지지에 형충파애니 뭐 다음에 살 그런 걸 제가 몰라가지고 그걸 안 봤겠습니까. 일단은 이걸 먼저 딱 보고 난 뒤에 그거 나온 대로 여러분 앞에 손님이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당신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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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까 전에 친언니는 사주다. 참 금상첨하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아쉬운 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뭐가 있죠. 정화 이 정화가 뭐죠. 용광로죠. 용광로 이 가위를 자꾸 녹이는 거예요. 가위를 자꾸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가 묻어지는 거죠. 이게 문제다. 이게 이건 또 육신으로 뭐죠. 상관이죠. 이 상관이 뭡니까.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은 말지 하고 싶어 말 다 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어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아닌데 해도 여러분들이 말 안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게 우리 또 세상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아닌 건 아닌데 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러면 직장생활에서 진급 같은 거 잘 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할 말 다 해버리면 직장에서 진급 잘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고객하고 있는 사람은 고객이 영응 또한 짓을 하잖아요. 아닌 걸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고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싸워서 그것도 이깁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고객하고 싸워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그래서 이제 너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것만 고치면 돼. 그런데 잘 안 고치죠. 그리고 이거 고치려고 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한참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마음으로 부족 이런 것보다도 마음 부족을 너한테 딱 해놔. 어쩌든 입 다물고 살자. 어쩌든 말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해.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무언 없을 문자를 쓰는 거죠. 무언 적 무언 말을 안 하면 적 형통할 것이요. 유언 말을 하면 유언 적 망 할 것이다. 아니면 불 행 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 적어줍니다. 입 다물고 살아라. 이 말이죠. 이런 게 사주는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걸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것저것 몇 마디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양념을 부쳐가지고 토시를 부쳐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 이렇게 탁 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을 길러야 됩니다. 전 그거 길러야 하고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자주 이제 이런 예제들을 계속 제가 들 거예요. 이거 그림 오리고 자르고 붙여 어제 시급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